12만 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선선제입니다. 조선선제 은 은 동사는 cs홀딩스로부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적분할하였으며 제조사업부문 중 피부경접재료부문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뿌리기업 명가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함 동사를 포함하여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세아해삽 등 용접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기업개요-2010년 1월 cs홀딩스 주 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피부경접재료부문 피부경접재료 생산 및 판매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대쉬 포스코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여 포항소재 공장에서 용접봉 등의 용접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리점과 건설, 자동차, 조선업체 등 실수요자들에게 납품하고 있음 대쉬 피복봉 전체 내수시장 중 약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양호한 시장 지배력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 소용 용접재료는 기술 독점 형태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 중 재무 대쉬 용접재료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쉬 영업활동 상청, 플러스 사인, A 현금 창출력을 지속해 온 가운데 우량한 수준의 재무 구조를 견제한 바 사업 운영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원활할 전망 대쉬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렷, 전방 산업인 조선 산업의 건조량 부진으로 매출 성장세는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2일 10시 30분 기준, 장중, 조선선제의 시가 총액은 1,42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조선선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82위입니다. 조선선제의 상장 주식수는 125만 7,600신 한 주입니다. 조선선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선선제의 퍼은 10.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5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만 4,7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87배, 13만 2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1번지억원, 127억원, 14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8번지억원, 92억원, 145억원입니다. 조선선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3,055.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5.54이며 전일 대비해서 3.9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6.5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0.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선제의 2022년 11월 22일 10시 3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만 3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만 2천원보다 천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1만 3천7백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선제의 총가는 11만 3천원이며 주가가 조선선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선제의 총가는 11만 3천원이며 주가가 조선선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조선선제은은 거래량 4,401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51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14조, NH투자증권에서 388조, 키움증권에서 359조, 삼성에서 2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2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06조, JP모간에서 398조, 대신에서 348조, SK에서 2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900시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선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적용 및 차트 분석 감사합니다.